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한줌의 스파르타 병사들이 수십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격전을 벌였던 고사를 주제로 한 영화 300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된 털모필레 전투는 아마 서양 고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전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전투의 전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페르시아의 수십만 부대가 오늘날 그리스가 위치하고 있는 펠레페네소스 반도 북쪽에 상륙을 해서 그들의 전쟁 타겟이 있는 아테네를 향해서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몇 개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급조해서 그들을 막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명의 병사가 길을 막으면 수천 명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도 수적으로 열세했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공간인 털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과 격전을 벌이기로 하죠. 스파르타의 300명의 시민 창명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도시 국가에서 모인 6천 명 정도의 군인이 여기서 페르시아인들과 3일 동안 싸운 후에 전멸을 당한 이야기가 바로 털모필레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리스 연합군의 전략적 목표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이 많을 거라는 거를 생각해서 털모필레에서 꼼짝 못하게 하면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식량이 떨어져서 철수할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 부대가 털모필레에서 워낙 빠르게 패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가 파죽지세로 아테네의 동맹군들이 많이 있는 아티카라는 곡창지대로 진격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아테네는 완전히 불태워서 재가되버립니다. 이 전투는 전술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그리스의 완벽한 패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담으로 회자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제가 탐구해봤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18세기, 19세기 유럽 문화인들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수많은 글과 그림과 영화 연극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서양에서 가장 먼저 의회제도를 도입하거나 제국주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또 이때 유럽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 고사를 학교에서 필수 교양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숭상하고 그리스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마치 자기네 역사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다르게 왕정 국가였고 민주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대결을 민주 투사들이 왕정의 폭압에 맞서 싸운 싸움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세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 쳐들어가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민지배 정당화에도 일부 사용이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털모필레 전투를 묘사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자클 루이 다비드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레오니데스 아테모필레라는 그림일 거예요. 다비드라는 화가는 프랑스 혁명의 여러 가지 장면을 로마나 그리스의 고사와 비유해서 그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특히 이 그림이 그려진 1814년대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독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많은 프랑스 장교나 병사들이 이 전쟁의 목적을 개몽 민주사상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우리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300이라는 영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1960년대 The 300 Spartan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평론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페르시아 모습을 일부러 중앙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소련과 비슷하게 그렸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는 누가 됩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자유진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사라는 거는 원래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고요. 그것이 축적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영화에서 보는 모습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다 벗겨내고 원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다양한 색채를 가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19세기의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또 서양과 동양의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동양은 주로 옛날식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는 신식체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고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페르시아 군인은 아르미 오브 슬레이브스라고 자주 묘사가 되고 그리스 부대는 아르미 오브 프리맨이라고 자주 묘사가 됩니다. 또 그리스 군인들이 처음에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걸 봤을 때 그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From the darkness of the east 동방의 어두움 속에서 나타난 괴물들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스토리를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관계가 너무 가깝고 훨씬 더 묘연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리스를 본다면 페르시아 문화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빨리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신생국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스어를 쓰는 민족이 서쪽으로는 이탈리 남부부터 동쪽으로는 터키 한 중간까지 분포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수많은 부락과 도시를 이루고 살았고 그 도시는 서로 완력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연맹이나 동맹체제로 이합짓산하면서 자기 동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국가들은 다른 그리스 도시국과 연맹을 하는 것보다 페르시아 제국의 발달된 교역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그쪽 도시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스는 사실 동방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상당히 숭상했고 그들의 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약 6세기까지를 많은 역사가들이 그리스의 Orientalizing Period 즉 동방화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그리스가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한테 뭐라도 하나 배워서 그 예술적 스타일이나 문화를 카피하던 시절이라는 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서양 문학의 원류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호메로스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의 구조를 상당히 많이 참고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를 대표하는 수학자 중의 한 명인 피타고라스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서 유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력한 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그 두 나라가 너무 달라서 싸우는 것보다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우기 시작한 중심에는 오늘날의 터키의 서쪽 끝에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그리스인 크레소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크레소스는 오늘날 영어에 as rich as 크레소스 크레소스만큼 돈이 많다라는 수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와 비슷한 시기에 세계 최초의 금속화폐를 주조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금속화폐를 주조한 걸로 봐서 아마 이 지역의 경제적 패권을 놓고 둘이 경쟁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나 추정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쟁관계 때문인지 다리우스 황제가 크레소스가 다스리고 있는 리디아를 쳐들어오게 되고요. 크레소스가 항복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서류이 있습니다. 크레소스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다리우스 황제가 크레소스를 크게 기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그 크레소스의 수도 근처에 있었던 밀레토스라는 도시가 아마 기회를 포착했는지 주변 몇 개의 도시국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가 밀레토스를 진압하러 갔을 때 밀레토스는 두 개의 도시 스파르타와 아테네한테 SOS를 쳐요. 스파르타는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고요. 아테네는 겨우 20척의 배를 보냅니다. 이것만 봐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얼마나 끈끈하지 않았나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페르시아 황제는 아테네가 페르시아한테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테네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펠로페노스스 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한테 패배를 하게 되죠. 그 마라톤 전투가 302의 첫 번째 장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퇴각하게 된 것을 대체로 역사가들이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는 사실 밑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받지만 황제고 조공을 못 거두면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파워를 항상 과시해야 했고요. 아테네한테 체면이 상한 채로 있으면 안 됐어요. 꼭 보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황제는 아테네에 보복을 하기 전에 죽게 되고 그 후계자 젤크세스 황제가 즉위를 해서 아테네를 벌주려고 했으나 그때 페르시아한테 훨씬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기네 식민지인 이집트가의 반란이 납니다.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느냐고 바쁜 사이에 그리스는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키우고 있던 거죠. 이집트의 일이 정리되고 마침내 젤크세스 황제가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데리고 아테네를 벌하러 가는 중에 스파르타의 300병사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스파르타가 마치 민주투사의 상징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파르타식 그러면 뭔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죠. 굉장히 엄격하고 강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 이유는 스파르타가 전혀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르타는 엄격한 계급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 엘리트들은 스파티엣이라고 불렀고 제일 아래는 헬롯이라고 불러는 노예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살았어요. 스파티엣은 헬롯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을 인간으로 안 봐야만 스파티엣으로의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파르타의 시민 계급 아이가 성년이 되면 헬롯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잠입을 해서 헬롯 한 명을 죽이고 와야 성인으로 인정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계급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였다는 겁니다. 또 이 스파티의 계급에 속한 사람도 5개의 지역구로 나눠져 있었고 그 지역구마다 F4라고 불리는 리더가 있었는데 이 리더의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했어요. 이 5명의 F4가 2명의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거나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맞추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스파르타의 정치 제도였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엄밀히 말하면 왕국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또 개개인의 행복이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에 헤르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금화와 은화가 통용되기 시작하고 사치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파르타는 이래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화 은화를 아예 안 받아들이고 스파르타 안에서만 통용되는 철로 된 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의 전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맛없는 국물 음식만 보급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덤, 자유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이미지의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였다는 겁니다. 스파르타는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그 도시의 설립에 기여를 한 귀족들이 같이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민중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족을 무시하고 정치하는 것을 타이란트라고 불렀어요. 타이란트가 오늘날에는 독재자를 말하는데 그때는 약간 반대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리스에 이런 타이란트가 생길 때마다 이 타이란트를 쫓아내고 귀족들을 복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의 히피아스라고 하는 타이란트가 있었어요. 이 히피아스를 쫓아내고 아테네의 전통 귀족들을 갖다가 아테네에 복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300의 주인공인 리오니다스의 장인인 클레오메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스파르타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내란 같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테네의 정치 음모는 또 정치적 라이벌 관계는 다른 여느 그리스 도시국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레오메네스 왕한테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어요. 데마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레오메네스 왕은 이 데마라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 왕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왕비의 전 남편의 아들이라서 왕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분쟁이 생기면 신한테 가서 델포이라는 도시에 있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 공식 절차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어보자고 해요. 근데 미리 손을 써놓습니다. 델포이에 있는 점쟁이들한테 뇌물을 준 거죠. 이 데마라투스는 그래서 왕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고 스파르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경직된 귀족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히피아스나 데마라투스 같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페르시아로 가요. 페르시아에 가서 오히려 굉장히 높은 직위에 등용이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에 쳐들어왔을 때 페르시아 황제와 동행을 했다고 할 정도예요. 쫓겨난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 중에 어떤 곳이 더 민주적이었는지는 사실 쉽게 말할 수 없죠. 또 스파르타는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서 자기네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도시국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종종 했어요. 페르시아 전쟁을 보면 스파르타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 이 전쟁의 진짜 영웅은 301의 주인공인 레오니다스가 아니라 302의 주인공인 아테네의 지도자인 테미스토 클래스라고 봐야 돼요. 테미스토 클래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때 양성한 200척의 배로 아테네의 시민들을 모조리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파괴될 때 아테네 사람들이 몰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절크세스 황제가 수천 척의 배를 보내서 살라미스를 공격했는데 테미스토 클래스가 고작 200척의 배로 페르시아 함대를 막아냅니다. 페르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바빌로니아에 내란이 나게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본부대가 철수하고 남아있는 그 잔류부대를 레오니다스의 조카뻘인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 스파르타의 군대를 몰고 공격을 해요.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플라테아 전투라는 건데 이 플라테아 전투에서 승리를 한 스파르타 군인들이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일을 하게 돼요. 파우사니아스가 자기 병사들을 지켜서 죽은 페르시아 군인들의 갑옷을 다 벗겨서 그걸 녹여서 세 마리의 뱀이 서로 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의 거대한 기둥을 만듭니다. 일종의 기념비를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유적 밑에다가 나포사니아스가 스파르타 병사들과 함께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그리스의 리더들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축제를 하러 가는 델포이에다가 떡 설치를 해놨대요. 당연히 다른 도시 국가들이 화를 냈겠죠. 그제서야 이제 스파르타가 이 포사니아스의 플락을 갖다가 떼고 그 자리에다가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이름을 새겨넣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오래된 고사들은 대체로 매 세대에 계속 새로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안에다 자기 아젠다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구성과 해석이 살짝씩 바뀌는 게 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 사람의 버전의 고사를 읽어보고 또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고사를 자기 책에 인용했다면 저 사람이 무슨 주장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 고사를 썼을까 생각하고 읽어야 이 고사의 정확한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